오열로꼬? 오열로꼬? 냄새좋아? 응 냄새좋아 붙었네 오엘레리꼬 개파드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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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아아악 콩콩콩 우와아아아악 내 집에 알맹드라 좋아했어 엄마 엄마 또 받았어 오엄마 왜 이거 봐 우와아악 멋지다 우와 이게 뭐야 오오오오 이건 물에 다닐 수 있는데 오오오 이거 봐 엄마 와 진짜 멋지다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이거는 삼촌꺼 같다 그치? 삼촌 놀러왔다고 너 삼촌꺼 선물 갖다 주셨나봐 뭐야 만족해서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주울 때 입을 때 그래서 야 잘 가 멈춰봐 스페인어로 뭐야 그냥 뱉대 이러면 돼 뱉대 그래봤자 말 안들어 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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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맞아 맞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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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쁜데 예뻐? 마음에 들어? 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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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answer? 스파셜uest Sicherheit 그대로 ancestral 엄청 맛있어 봐봐! 다 준비했어! 여기 다 준비했어! 다 준비했어! 다 준비했어! 눈이 익은 것 같아 일단? 한번 먹어봐 일단! 안 익었지? 아 이거 얼음에다가 한번... 맛있어보여? 벌써 맛있어보여 그때? unters 오일이 오일이 다른 종류이 여기 여기 안 계시거든요 여기 여기 너무 비교해 여기 너무 비교해 왜냐고 요리 그래서 내 형님 이거 배포인 제가 아직도 못 먹어야지 네, 그런데 진짜 다른 거 아니지 네... 여기가 꼭 먹기 네... 하나도 안 먹기 아니요 아직은 밥을 먹기 때문에 편하게 먹기 때문에 밥을 먹기 때문에 아니면 밥에 먹기 때문에 만들어 먹기 때문에 왜 먹을지? 오늘 너무 먹고 싶어요 세베리콘 세베리콘입니다 이거를 아이게 메슬라 땡큐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됐어 살리땐 살리봐볼 바르스크 선생님 원래 여기가 근데 냄새가 무엇? 부엠프로베츄 미니오스 부엠프로베츄 미니오스 하하하하하 나중에 먹으라고 세베리콘이 더 많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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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래 그렇게 살렸다 보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음 음 맛있어? 뭐 음 맛있어? 김치 걸려 하하하하 아니 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거야 이거 너무 맛있어 하하하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원래는 제 가족을 같이 먹기 위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먹은 데킬라 그리고 내일 내일은 일지 않게 만나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먹기 전에 급히 구입을 했기 때문에 왜 너한테 테킬라 샤워? 제가 그 날에 샀어요 그 날에 샀어요 그 날에 샀어요 그리고 그 날에 샀어요 그 날에 샀어요 그 날에 샀어요 그 날에 샀어요 아이씨 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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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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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가야할까? 모르겠어요... 몇몇에 깜짝 놀랐어 진짜? 웃고있어 봐봐, 깜짝 놀랐어 그래, 내가 이거 자는 척 같았어 에이, 봐봐 모르는 밧어 이제 터미를 가야할까? 자, 오늘 저녁에 가야할까? 오늘 저녁은 그리스도가 그래서 거의 모든 회장에 가야할까? 정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가야할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가야할까? 요거는 어디서 가야할까? 체마가 사는 여기만 원하는 친구 여기 몬테레일을 오면 테테 카르네 아싸다를 꼭 먹어야 돼 어! todo esta cerrado el supermercado 카르네 ceria todo cerrado 이 único게 esta abierto este 뽀올로꼬 vamos a comprar 뽀올로꼬 아 냄새 저 춤뻐요? 여기가 멕시코에서 가장 큰 치킨집이야 오븐 치킨집인데 맛있어 엄청 맛있어 실제로 이 설렌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 뭐라 그래? 멕시코? excited? no emosion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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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 estoy emosionado 얼굴이 그래보여 응 오! 냄새 좋아? 응 냄새 좋아 구스네 그리고 스페인어로 뭐라 그래? uele rico uele rico bij you meg quack metamide emosionado emosionado aroo demette igning yod 인lympss 비슷하지? 화장실하고 싶어 아 화장실은 알아놔야 돼 화장실은 스페인어로 뭐냐면 바니오 Vamos a hacer examen de español Really? Verdad? 이 녀석 Vato 안녕하세요 Hola 만나서 반갑습니다 Encantado 와 멋지다 짱이다 그 정도면 됐어 자 스페인어 초급 합격 닭다리 빨리 잡아 닭다리 잡았어 아니 뭐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일단 한입 먹어봐 소스 없이 이 짭조름 맛있지 소스 안 걸려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지 장난 아니야 이제 뭐 찍어 먹을까? 여기 찍어 먹어 나초 찍어서 그거 나초 소스야 그냥 닭고기에 찍어 먹어도 되고 왜 그래? 여기 솔직히 뽀올로코 너무 맛있어 여기 사람들은 호세처럼 또르띠하게 싸먹어 지금? 별맛이야 이 짭조름한 괜찮지 응 옳지 원래 꽉 차면 안 되는데 봐라? 왜? 먹기가 힘들더라고 꽉 차요 어때? 맛있어? 뭐 이리꼬 좀만 더 멀티면서 맥주랑 먹고 싶다 음 콘셔르베사? 어 다음주에 조금 몸이 괜찮아지면 음 맥주를 마시자 진짜 맛있지 아 또또꼬 먹어보래 이게 그 또르띠아 튀긴거다? 그거를 소스에 찍어갖고 이게 나초 아니야? 나초? 이게 나초? 왜? 어 소스 듬뿍 찍어 나초랑 나초랑 달라 그건 또또꼬야 또또꼬 또또꼬 음 엄청 바삭거리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어떡해? 너무 맛있잖아 아 맛있어? 무이일이꼬 음 이거 왠지 닭가슴살이만 있을 것 같아 근데 뒤지지 닭가슴살로 맛있지? 난 닭가슴살도 안 좋아하는데 저는 먹으면 맛있어 진짜 맛있지? 많이 아싸다 알겠어